4월 2일 오전 11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우 나밀루의 발인이 엄수되었습니다. 부인이자 배우인 김용림과 아들인 남성진, 며느리 김지영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최수종, 오윤화, 김다운 등 생전작품으로 만난 동료, 후배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동료들은 조화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최수종은 전날부터 자리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용림은 김지영의 부축 속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눈물을 쏟아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아들 남성진 역시 아버지의 영정을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난 1957년 연극 배우로 데뷔한 나미루는 KBS 공채 성우 3기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KBS 공채 4기 탤런트로 배우 일을 시작해 내로나 하는 작품들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았습니다. 드라마 내 마음별과 같이 용의 눈물,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야인시대, 아현동 마님 등에 출연했습니다. 또한 배우 조승호, 이병헌, 백윤식, 이경영 등이 출연한 영화 내부자들, 하정우, 주지훈, 마동석, 김동욱 등이 출연한 신과 함께 인과연, 김윤석, 감동원, 박소담, 김혜성 등이 출연한 검은사제들 등에 출연해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주인공 금자의 복수를 돕는 최 반장 역할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천만 관객 영화신과 함께 출연해 천만 배우 반열에 오르기도 했죠. 굵직한 작품에 출연하고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던 원로배우 나미루의 별세에 모두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지는 시안가족 추모공원입니다. 과거 나미루는 시신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각막기증 희망등록까지 하며 사회에 모범을 보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는 부부가 함께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위촉식에서 고인은 인연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며 한 줌이 흘기되기 전에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큰 공덕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우 정태훈은 고인을 떠나보내며 추모했는데요. 자신의 sns에 아역대의 손주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하늘나라로 떠나신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이어 어렸을 때 함께 드라마를 했던 선생님들 또한 조문객으로 오셨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늙으셨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 그게 인생이겠지라고 씁쓸해했습니다. 이어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글을 덧붙인 후 남일루 선생님 기억합니다라고 추모했습니다. 한편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며느리 김지영을 통해 언급되었는데요. 회장님 내 사람들의 출연한 김지영은 시부모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지영은 33살이 넘고 하는데 일을 계속했다. 남성진도 바빴다. 어머님이 불러서 그만 놀고 더는 못 기다리겠다. 가족 계획을 해야지라고 하시더라. 정말 계획하고 준비하고 1년도 안 돼서 아들을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은 아이가 너무 예뻐서 한 명 더 낳고 싶었는데 남성진이 질색했다.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니까 모유 수유하고 밤새우고 아이는 울고 난리 치니까 너무 놀란 거다. 2년간 둘째를 계획했지만 안 되더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김지영은 적극 추천한다. 우리는 특히 어머니 아버지도 이 일을 하시니까 이해해 주신다. 만며느리, 외며느리, 종갓집 며느리임에도 제사에 못 갈 때가 있는데 간소하게 했다며 얘기해 주신다. 웬만한 회사 같으면 휴가를 낼 수 있는데 우린 그게 아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듣던 김수민은 웬만한 시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제사에 안 오냐고 한다. 큰 행사니까. 안 봐도 김용님이 참 편안하게 해줄 것 같다. 내가 김용님을 안다. 정말 경호 바르고 마음이 여려서 시어머니 행세를 많이 안 하고 이해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지영은 너무 이해해 주셔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남이루는 촬영장에 가던 중 넘어져 응급실로 호송돼 세 달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고관절 수술을 마치고 무사히 회복했으나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가족들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과거 남이루는 방송에 출연해 아내 김용님을 향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용님씨 미인인 것 같다는 말에 남이루는 미인은 아니다. 잘생겼다고 하는 게 맞다. 알고 보면 막내 같은 면이 있다. 막내 같다는 이야기가 귀엽다는 이야기로 표현된다고 은근슬쩍 아내의 매력을 자랑했습니다.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자연스럽게 아내 김용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남이루는 이러다가 방송 나가면 팔불출 되겠다고 걱정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김용님은 남이루와 결혼 후 18년간 겪었던 시집살이를 털어놓곤 했는데요. 김용님은 남이루와 로맨스를 묻자 남이루 선생님이 삼기고 내가 사기로 들어갔다. 나를 꼬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원숙이 잘생겨서 언니가 혹했을 것 같다고 하자 그 소리가 제일 억울하다. 다들 누가 프로포즈 했어요? 라고 묻더라. 남자가 하지. 나는 그 소리가 제일 자존심 상한다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님은 남인루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온 과거를 전했습니다. 본인 녹음이 끝났는데도 김용님이 녹음을 하고 있으면 집에 가지 않고 책을 읽고 앉아있고 김용님의 양산과 소품들을 몰래 감춰두며 장난을 쳤다는 것인데요. 이어 우리 집이 도남동인데 나를 데려다 주더라. 그러다 보니까 시작했다. 근데 돈을 너무 잘 쓰더라. 당시 명동에 음악주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맨날 러시아 수프를 사줬다.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해먹는다고 회상했습니다. 문제는 남인루의 집이 결혼할 때 망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김용님은 우리 엄마가 몰래 그 집에 다녀오더니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다. 집도 거지 같고 택시를 타도 밭두렁 논두렁이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김용님에게 박원숙은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난 언니가 분장실에서 시어머니, 시누이 힘들다고 얘기한 게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님은 외아들이다. 가회동입니다 라고 눈 내리깔고 하는 게 우리 시어머니다. 나하고 눈을 한 번도 똑같은 선으로 본 적이 없다. 내가 18년을 모시고 살았다.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정말 잘해주시기도 잘해주셨다. 절대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너는 설거지는 하면 안 돼 하고. 육체적 시집살이는 안 했지만 정신적으로 시집살이를 했다. 그 정신적 시집살이가 심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나밀루가 무뚝뚝하지 않냐는 걱정어린 질문에 김용님은 그래도 자상하다. 내가 그래도 나밀루 씨가 처신을 잘해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 집에서는 시부모님이 있어 싸울 수 없지. 나오면 차에는 기사가 있어. 싸울 수 없지. 다방엔 사람들 얼굴이 팔려. 싸울 수 없지. 우리 엄마 산소 가서 헤어지자고 했다. 담배를 막 피우더니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 그래 놓고 산 게 지금까지 산 거다. 기다리고 따질 새가 없었다. 일하기 바빠서라고 떠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김용님을 힘들게 한 건 김용님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해 돌아온 시누이였다고 하는데요. 김용님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집에 가서 빨리 애가 보고 싶은데도 집에 못 들어갔다. 집에 가면 또 시어머니 시누이와 싸울까 봐. 들어갈 수 없으니 둘이 극장 가서 밤 11시가 돼 들어갔다. 얼마나 비극이냐. 애들에게 미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용님은 또 시어머니가 유별났다. 딸이 우유 먹을 때였는데 미제시장에나 가야 병으로 파는 우유가 있었다. 그 우유병을 삶아야 했다. 내가 방송하고 들어와 무심코 어머니 우유병 잘 삶으셨죠? 라고 했다. 그랬더니 와장창 소리가 나더라. 무슨 소린지 가보니 우유병 6개를 다 깨뜨리신 것 그거 물어봤다고. 삼긴 삶았는데 무심코 한 마리 기분 나빴던 거다라고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김용님은 이런 시어머니가 나밀루가 결혼하기 전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입술이 시퍼레질 때까지 귀갓기를 기다렸다고 하더라며 그러니까 나를 미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함을 드러낸 김용님은 마음에 걸리는 건 우리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편안히 주무시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자식들도 장성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가 했지만 응급실에 호송되어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부디 무거운 마음 모두 여기 두고 그곳에서는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